이번에는 새끼 강아지를 임신한 엄마 개를 만들어 보겠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요 요거는 이렇게 속이 보이는 걸로 다 가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속이 이렇게 비치는 거 그걸로 만드는데 대충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팔 한 개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요 요거를 많이 돌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작은 방울을 밀어서 요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어넣고요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빨로다가 여기를 뜯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속에 있는 게 요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와 와 이 속에 있어 와 방울이 요속으로 쏙 들어갔어 와 다음에 여기를 끝을 묶어요 다음에 자 강아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어요 자 멍멍이 이렇게 만들고 자 앞다리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또 이렇게 만들고 와 여기 뱃속에 멍멍이가 있어요 요 뱃속에 보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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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속에 멍멍이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꼬리를 와 아주 이뻐라 요 뱃속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새끼 강아지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그렇지 엄마니까 여자야 나는 새끼 강아지가 뱃속에 있어요 얼마나 있으면 예쁜 너너미를 낳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안녕 고마워요